지금 이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야? 하도 이런 데 많이 다녀서 그런가? 어? 괜찮은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얼음, 한입 우수 살 것 같다 제가 지금 주차한 곳은 옥천의 안남면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아침에 여는 백반 식당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울갱이 꾹이 울갱이 꾹이 되게 속이 편안하다 지금 아침에 밥을 먼저 먹으려고 나왔어요 여기 근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식당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올갱이 꾹이 맛있대요 올갱이 꾹 돼요?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올갱이 꾹만 되고 점심부터 백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배고파 증약 막걸리? 증약 막걸리가 뭐지? 올갱이 꾹 침도 맛있겠다 이게 다슬기 올갱이 꾹 효능을 보니까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간 기능 회복, 숙취 해소에 효과적이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대요 눈에 충혈과 통증을 다스려 시력을 보호해준대요 되게 좋은 음식이네 아 괜찮아 아침에 다 한가해서 올갱이 꾹에다가 양념 넣는 건가 보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무 단무지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한 건데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올갱이는 저희가 직접 잡은 백반 국산이에요 네 와 진짜 많이 들었다 올갱이 진짜 많아 이게 다슬기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다슬기가 물이 깊고 물살이 센 바위 틈에서 다슬기가 물이 깊고 물살이 센 바위 틈에서 물이 지어서 서식한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다슬기인데 오 시원해 되게 시원한 된장국 먹는 느낌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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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팜 먹기 딱 좋은 거 같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올갱이 꾹을 해주고 한 번도 식당에 가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선택권이 없었어요 올갱이꽃밖에 지금 안 된다 그래서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되게 해장하는 느낌? 저는 아침에 좀 부대낄 줄 알았는데 해장하는 느낌이라 속이 되게 편안하네 오늘 엄청 타겠어요 해가 엄청 뜨겁네 선크림은 가기 직전에 바르는 편이에요 목 부분도 진짜 목 부분도 진짜 잘 발라야 돼요 오늘 날씨가 25도까지 올라간대요 아니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운 거 아니야? 오늘 코스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왔던 코스인데요 이거를 반대로 돌 예정이에요 일체형 마운트 사용 안 하고 그냥 스템에다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불편한 거는 잘 모르겠어서 이게 더 깔끔해 보여서 이거는 개인 취향이지 않을까? 벌써 물이 다 녹았는데? 속도계가 태양광 충전도 가능하다고 해서 해볼 예정이에요 현재 지금 47% 뭐 오늘 47% 정도면 속도계 괜찮은데 어? 근데 벌써 1%가 늘었네? 벌써 1%가 늘었어요 오늘 해가 세서 그런가? 여기가 동네 아니라 그런가? 경운기가 진짜 많이 다녀요 옥철 향수 백리길에서요 지도상에는 자전거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전거가 가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에 일반 국도가 한 500m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넓어서 좀 낫다 거기만 조금 조심하면 타는 데는 워낙 교통량이 적은 구간이라서 위험한 구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런 데 많이 다녀서 그런가? 어? 괜찮은데? 근데 이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니야? 이종표는 잘 되어있는데요 스타트부터 길이 조금 안 좋네 달릴 수가 없는데? 달릴 수가 없는데? 옥철은 희한하게 대기의 풍경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오! 저기 봐봐 물이 들여서 날아간다 앞에가 뻥 뚫려있어 전봇대가 없어서 그런가? 아하하하 아! 아! 울커맞은 도로 다리 건너서 저기로 가래요. 근데 저기가 임도길이예요. 저번에 여기 피해서 반대펜 도로로 갔던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데, 이렇게 강을 끼고 가라고 하는데 가볼까? 야, 완전 길이야 이게 가질려나? 우리 한번 가볼까? 어,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가지는데? 훨씬 시원하다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이런 흙길을 가셔야 되면 기아를 진짜 가볍게 두시고 핸들을 꽉 잡은 상태에서 안장 위에서 엉덩이를 살짝씩 들엇더났다 하면 좀 다니기가 수월합니다 어, 뭔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갈 만한데요? 하도 이런 데 많이 다녀서 그런가? 어, 괜찮은데? 구독자님이 제가 이런 길을 잘 못 가니까 연습하라고 하셔서 일부러 이런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아, 무서워 역시 연습만이 살 길이야 오, 재밌다 엄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지. 근데 여기 길이 이렇게 안 좋았나? 여기 금강 유원지 위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금강 휴게소예요. 밥 먹는 데도 있고 휴게소 식당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요.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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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고속도로로 갈 뻔했어요. 여기 약간 헷갈렸네. 헷갈려. 여기 지금 길이 엄청 많아요. 여기서 잠깐 헷갈렸는데 하마터면 고속도로로 빠질 뻔했어요. 날씨가 1시에 넘어가니까 엄청 더워요. 올갱이 구기의 저칼로리라 그런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배고파. 배고프고 목마르고. 오늘 좀 많이 더워요. 옥천시 시내 근처에 맛있는 빙수가 있다고 해서요. 빙수 먹으러 갈 거예요. 산골장으로 가는 것 같아. 이상하다. 빙수가다. 이런데에 카페가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돼. 이런데에 빙수 카페가 있대요. 이런데에 카페가 있어. 완전 신기해. 완전 산속에 있는데? 오. 아이스크림 모나카 5,500원. 연탄식 빵 8,500원. 오늘 사실 빙수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빙수가 안 된대요. 진동매. 여기 음료랑 빵 나왔습니다. 먹물식 빵은요. 반을 잘라서 벌리면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포크도 챙기고. 빨대도 챙기고. 카메라는 나중에 챙겨야겠다. 오늘 빙수 먹고 싶었는데 이거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대요. 우와. 청포도 에이드. 빵을 반으로 쪼개면 크림치즈가 한입 먹어볼까? 아우. 음. 빨대 비닐을 빼서 얼음. 한입 우수. 아. 살 것 같다. 오. 맛있네. 여기가 숲속이라 그런나 봐요.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벌레가 진짜 많아요. 쏙.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인도길을 많이 가서 그런가? 타이어 점검 한번 해보고 어? 여기 뭐가 묻었네 아 그냥 뭐 묻은 거구나 이제 가볼까? 자전거를 들어서 착착착착착착착 쉬어서 그런지 덥고 힘든 거는 좀 없어졌어요 속도계를 태양광 충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어댑터를 모르고 제가 빼놨어요 그래서 여기 핸들바 스크래치 날까 봐 조금 멀리 달았더니 여기 어댑터가 좀 빠졌었어요 이곳은 향수뱅이길 코스의 시작점인 정지용 생가예요 작년에는 이곳에다가 주차를 하고 출발했었거든요 착착착착착착착착 향수의 시인인 정지용이 1902년 5월 15일 이곳에서 태어났다고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음 웅성웅성 웅성웅성 옛날에는 여기 초가집 위에 참새가 어마어마했어 참새를 참새가 너무 많아서 손으로 잡으면 참새가 잡혔어 정말 정말 오! 교동 생태 습지예요. 정지용 시인의 시에 관련된 조각품이 있어요. 저거는 정지용 시인의 홍시인가 보다. 어저께도 홍시야 나 오늘에도 홍시야 나 까마귀야 까마귀야 우리 남께 왜 앉았나 우리 오빠 오시걸랑 와빼라고 남겨뒀다 후라 딱딱 호이 호이 저 조각은 호수와 관련된 건가 보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1, 2, 3, 4 2, 3, 4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어서 착착 와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와 시원해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